일단 한국 경제의 상황은 말 그대로 경기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경제가 2020년에 마이너스 0.7%로 역성장을 했었죠. 이런 경제의 모습을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20년에 마이너스 0.7%로 역성장을 했고 또 2021년에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져서 22년, 23년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경기침체 왔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왔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경제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봤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 요인들이 발동을 해서 한국 경제가 더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경기침체로 정의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2분기를 살고 있잖아요.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안 좋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를 했었고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11월에 1.8%로 KDI가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것도 하향 조정한 거고요. 또 한국은행이 이어서 1.7%로 전망을 했다가 또 2월에 들어서 한국은행은 1.6%로 수정 조정해요. 계속 하향 조정하죠.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에 1.6%로 한국 경제를 전망했고요. 또 IMF는 지난 4월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합니다. 이 경제성장률이 IMF가 전망하기를 1.5%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1.5% 성장률은 말 그대로 경기침체 국면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경기침체 국면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근현대사 속에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 4번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아요. 이걸 경기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은 분명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안 떨어지지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 답변부터 드린다면 원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더 민감하게 체감 물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전체 물가랑은 다를 가능성이 있겠죠. 부문만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라는 면에서 그렇다. 원래 체감 물가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드리는데 나의 체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이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체감 물가는 지난번 소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가격 등락인 거예요. 체감 물가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니까 체감 물가와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체감 물가가 왜 다르냐. 우리는 보통 가격이 오를 때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의 단어는 물건의 가격 그 자체이고요. 그런데 이커너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그 물가의 개념은 물가라고 단축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가 느껴지는 것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여러분의 주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여러분의 집값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가를 잡는 데 관심 있는 거고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은 거시경제의 건전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특히 이 물가,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물가,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경제의 언어를 장착할 때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흐름 그런 흐름을 우리는 보통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맞고요. 여러 가지 물가 안정화에 반하는 걸림돌이 될 만한 불안 요소들은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 요인 때문에 물가 잡히는 속도가 좀 더디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물가는 잡히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9.1에서 5.0까지 잡히게 된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가 잡혀서인 거고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근원 물가인 거예요. 시장은 물가 상승률 실적치에 민감해서 이제 다 잡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앙은행이 고려하고 있는 근원 물가는 하나도 안 잡혔다예요. 여기 그래프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잡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불안은 여전한 거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CE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 PCE 기준으로 5.1에서 4.2%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지는데 오히려 근원 PCE는 어때요?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원 PCE가 4.6%로 그냥 PCE 4.2%보다 오히려 높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로.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숙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원 물가가 잡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은 근원 물가를 잡는 거라고 본다면 아직 물가 불안 문제 해소 안 됐다. 그런 면에서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내에 목표하는 2% 목표 물가를 볼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한두 달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를 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물가라는 단어는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아닌 거예요. 이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 물가 상승률을 연내의 끝자락에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물가 상승률 자체가 한두 번 그래도 2%대 중반, 후반 이런 물가를 본다고 그럼 이제 물가 잡혔네라고 확신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그걸 못한다는 거죠. 물가는 잡히고는 있다. 잡혀나갈 것이다. 그러나 목표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마음이 전혀 없다. 시장 혼자 오해하고 파월의 마음을 못 읽고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한 것이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어쨌든 23년 2분기까지 인상하다가 그 이후에는 동결할 것으로 저는 전제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전제를 했었기 때문에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등은 하겠지만 왜냐하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반영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등은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히는 이유는 시장이 기대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 그 지점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등세가 나오는데 생각했던 거다 물가가 안 잡히네. 파월은 아직도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계속 실망하고 주가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무너뜨려 버리는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가 계속 반복되는 구간 이라고 책에다 썼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2%에 부합하게 만들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라는 것을 진단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오로지 물가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제가 이 경제 입문서를 쓴 이유가 여러분들이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물가 실적치만 보면서 잡히는 모습만 좀 집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냐 이거예요. 파월의 마음도 봐야죠. 그리고 시장의 마음도 중요해요. 시장의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시장 안에서 시장의 마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도 파월도 둘 다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시장의 기대는 어떤 것이고 그런데 중앙은행은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둘 다 내려다보시면 어떨까 기대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둘의 마음을 같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그게 올바로 경제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죠.